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는 본 포경원장이신 지연스님께서 조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조사 근대 인류의 큰 스승이시고 세계불교 평화에 이바지하신 일붕석용부 권야님을 추구하며 영전에 올립니다. 오늘도 존자님의 원조 19주기 추모 목표를 봉행하게 되니 지난 날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 깊은 현행의 눈물이 휘고 나옵니다. 존자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위를 경계하고 근수정행을 독려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많이 아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아는 걸 다 털어내는 것이다. 라며 오만과 방자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존자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제자들 수행의 지침과 교훈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에 퇴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존자님이시여 존자님께서는 생사가 가고 오는 것이 하나이겠으나 미이크한 저희들에게는 하나가 아닌 구리계 생사 보혜의 바다에 헤매면서 존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쩔 바를 모르겠나이다. 존자님이시여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시방의 지협을 모사로 자비의 힘에 함께하시어 전국에 떠져 있는 용도들을 기합하여 존자님께서 창룡하신 선교 종단 후 종룡의 번역을 혼연해 주시고 추장같은 선풍으로 저희 제자들을 시도해 주시더라 굳게 믿으면서 다시금 옥깃을 보이고 삶과 존자님의 추모 영전의 향을 놀리면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빛이 1559년 6월 24일 대한부교 종룡의 소견과 지협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종사님 대선왕님 대존자님 저는 42년 전 대존자님께서 동북대학교 불로대학장으로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비교 종료학을 강의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연합니다. 천지를 밝히던 저 태양이 북극의 빙하 및 바다 속으로 잠기고 남극의 자유자재한 돌고래가 허공을 날아 정멸복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하여 상세제불 보살들이 서산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육도 중생들이 일시에 다같이 동산에 올라 춤을 춥니다. 저런 세계를 돌고 도시며 여러가지 방편 수용하시어 고해 중생의 대강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조륵하신 대자비의 대보살 항상 미소지어주시며 감사하시던 서경보 대종사님, 서경보 대선왕님, 서경보 큰선님 합창하옵고 축창하옵니다. 불만 본사하시고 속한 사과하시고 재명대사하시고 오리분생하여 주시옵소서 후악 선용원 분양산대올립니다. 박종단 배로 큰선인, 종종선인 총무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20월 존재님께서 열반하신지 20주년에 추모제에 뜻이 깊고 마음이 아픈 이날이 많은 스님들과 조사님 및 보사님이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세계 5대,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불법을 선포하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서경보 1번 존재님이 무엇이든 구리워지는 순간입니다. 1번 큰선인과 사바세계에 또 들어오셔서 부처님의 정복을 중생들에게 가르쳐주시기를 바라고 당진치 3덕에 빠진 어리석은 중생들을 많이 건지시기를 바라며 중생들에게 광애빛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기기 추모업에 잠자가 있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삼부하고 바바의 존재천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일들이 부처님의 불원으로 원만하게 해양하시길 기원합니다. 큰선인의 훌륭하신 발자취를 여러분들께도 가슴에 새기면서 존재님의 사상이 창초 이만되기까지 빛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놀아가여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일복문도 여러분과 비밀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일들이 존재님의 가피가 항상 추면하여 지방에 항상 우승꽃이 필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계 낭독이 있겠습니다. 임종계 낭독은 본종 중앙종의 부의장 고각스님께서 임종계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전부 앉은 자리로 앉은 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계를 송하겠습니다. 사동연 이뤄세 사동연 이뤄세 홍남 부모 맘기임교 fabrics 남생충지 많음진 전진 웅년한 날이 서 널며에 뱀이 하얀 영이 되어 불이 하나 나는데 송남에는 부모가 크게 일어나 많이 놀랐다 남쪽 성에 새봄이 오니 망원이 다 사라지고 북쪽 명의 밤이 되니 선월이 밝아 보인구나 불기 2559년 6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성교동 조항종해 부회장 혜운 고각 분양 공배